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에게 힌디어를 가르쳐드릴 강민구 강사입니다.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이번 강의는요, 여러분들과 함께 힌디어, 그러니까 인도의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강의가 되겠고요. 그리고 그 언어 중에서도 글자체계는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간단한 문장체계는 어떻게 되는지,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요, 저희가 첫 강의이고요. 그 첫 강의에서 저희가 배울 내용은 힌디어 중에서도 글자체계, 그리고 글자체계 중에서도 힌디어의 자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힌디어, 그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요, 제가 인도의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그 인도, 인도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는 아마 영어이다. 아마 인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분이신 분이신가요?